남구 주스 살까? 오렌지 주스 살까? 오렌지가 나쁘지 않은데? 오렌지 오케이. 이거 보여? 해물탕 있네? 한글로 써 있네? 오렌탈 키친. 이것도 맛있어. 조금 그것보다 덜 매워. 저거 먹자. 스테이지가 여러 개구나.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뭐 그렇고 하우스 스테이지라서 좀 작고 이거에 위주해서 논다고 보면. 거긴 제자 테크노구나. G플로어가 테크노고 여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. 트랜스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. 뭐지? 왜 이래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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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몬파티에 갑니다 동양의 이비자 뭐 이런 말로 이제 풀몬파티로 이제 되게 유명해졌는데 풀몬파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가봤는데 하프몬파티 정글 안에서 하는 하프몬파티가 좀 더 어떤 기획된 뭔가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으로 제 취향이 되게 맞아서 하프몬파티에 사실 맞춰서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하프몬파티를 8시 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찍부터 가있으니까 약간 초반에 너무 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을 때 올해 문도고 일찍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10시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나게 갑니다 일단 가운데네? 어 그냥 짐 들고 나가면 되잖아 그냥 나가면 돼 조식 포함이야 게다가 가격이 에어컨 없는 거 아니야? 와이파이 에어컨 티비 냉장고 헤어드라이거도 있고 다 있어 어우 헷갈려 아 이게 셔플리팅 같은 거 좀 따라서 펴야겠다 아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네 난 거의 왼손 연습으로 X나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 치기 쉬는 선을 써야되겠다 네 사이클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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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일단 사이트 한번 쭉 둘러보고 응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